으 으 으 으 으 으 왜 재님 와 그건 안 먹어도 돼 은아 아 이거 지진대 아빠 먹어야지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잘 먹는다 아 아 그 생선도 잘 먹는다 아 아 뭘 더 먹어 볼까 예 으 으 으 으 우리 마시 써요 아 이거 우리 쪽 쪽 바라먹고 으 음 으음~~ 바빠도 잘 먹네~~ 아우 소고기도 얌수기도 갈았다 야 그거 믹서 같은 거에요? 응 와 진짜 잘 갈리네 응 아우 잘 먹는데 소고기도 그니까 야채 이런 거는 너무 잘 갈리는 거에요 응 꼴깍 끓여서 또 아쉬워요 소인이 바빠 많이 먹고 씩аств rod하자 기려오고 기려오고 이쁜하게 됩시다 아이고 이쁘다 오랜만에 할머니가 드시니까 좋지 꿀맛이 돼요 soothing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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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안 먹어도 돼 바빠 먹어야지 아 옳지 옳지 잘 먹네 맛있어 꼭꼭 꼭꼭 엄마 본다고 엄마 본다고 엄마 본다고 야 생선 맛있어 엄마 생선 다 떨어져 가면 전화하세요 할머니가 또 생선 사가지고 달려올게요 우리 할머니 보게 맛있는 생선도 처음 먹어보고 꼴깍 꼴깍 다 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입에 물도 커다랗게 걸리고 아이고 잘하네 맛있는 것 봐 최근에는 입을 잘 안 벌려고 넣을게 어이 맛있죠 어이구 맛있다 또 아 아 옳지 아이고 잘 먹네 네 이거는 이거는 힘 안 써도 돼 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도 돼 저희는 이거는 안 먹어도 돼 아 힘들다 부들부들 가야 돼 아이고 우리 생이 잘 먹네 아 옳지 그동안 맛있는 거 안 둬도 제인 응 그렇게 맛있는 거 잘 먹는데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제인아 뭘 또 저럴하고 흔들하고 계셔 생선 아 크게 아 옳지 아이고 잘 먹네 딸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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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생이 밥 먹이는 거 생이가 재미가 있다 아이고 어이구 입 입 찢어지겠다 아 얼마 안 되세 양이 아 이거야? 응 음 네 딱 뭐 한 일주일 정도 안 되나? 되겠나? 네 슬림이 빨간 거 이거 먹고 파프리카 으아아 으아아 잘 먹네 우리 애기 아이고 저희라 입에 먹고 있을 때 집에서 넣으면 어찌 되겠노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제인아 이거 줘봐 할미가 좀 갖고 있어보자 아 생선 옳지 코에 붙였다 아이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서 할미한테 올거에요 물 먹자 물 먹자 우리 제인이 물도 좋아해요 아이고 잘 먹네 물도 잘 먹고 아까 제 손손이 어디있던데 아 네 물도 먹을까 아 물먹고 아 도망갔어 빠빠 잘 먹네 어떻게 이거 잘 먹어 빠빠가 맛있어요 엄마가 맛있는 고기도 잘 먹어요 지금 아이고 엄마 핸드폰 잡았네 아 잡았다 아이고 저런다 볼뜩이 난다 아 옳지 솜이 잘 먹네 할머니가 주셔서 그런가 맨날 저랑 싸우거든요 밥 먹는데 입 좀 걸려봐 제인아 미안해 제인아 아 이 뚜껑가 제인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잘 먹네 소고기는 필수를 먹어야 되지 아들 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제인이는 뚜껑을 먹고 있어요 생선 가자미랑 새우 생선 옳지 잘 먹네 네 맛이 있는갑다 집에 맞는갑다 네 그 물을 손이 안하네 에이 맛있어 아이고 삶은 내려가가지 물 먹어가 제인이 안 먹자 물 옳지 아이고 뚜껑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물 한 번 더 먹어 세인아 물 좀 먹자 세인아 물 좀 먹자 아이고 잘 먹네 물도 잘 먹고 우리 애기 아이고